지금 아쉬운 것도 있고 잘한 것도 있는데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아쉬운 것보다는 잘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아쉬운 게 있다면 조금 퍼팅이나 이런 세심한 쇼게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도 있고 그래도 비교적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미즈노 아연은 너무 좋아요. 모든 게 다 좋고 관용성도 좋고 타구감도 좋고 그래서 미즈노 아연 덕분에 지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8번 아연을 굉장히 좋아하고 8번 아연 거리가 남았을 때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. 안녕하세요. 문경준 프로입니다. 올해 이제 마지막 대회인데요. 마지막 대회 좀 잘해서 이종의 미를 거둬가지고 올 시즌 마감하고 싶습니다.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